2005년 오후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찾아온다. 바로 이 장면이 김인상과 강타가 만나는 터키의 첫 장면. 과연 첫 장면의 NG는? 이누님을 다해 열심히 뛰는 배우래, 그런데. 스텝이 나와버렸어요. 다시 뛰어야 되죠? 아우, 아니라니까. 계속 나와버려. 넘어뜨리고 가야됩니다. 자, 넘어뜨리고. 아, 모두 안 넘어뜨립니다. 네. 잡아! 왜 그냥 가지? 네. 너 뭐야? 예. 왜 때려! 아! 야! 이거 안 잘려나야? 야! 야! 이거 못 참고 호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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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서 쓰러지지 마세요. 선생님 진짜 무겁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해 볼까요? 가자. 많이 무겁네요. 액션씬에 앞서 무술 감독의 시범을 눈여겨보는데 과연 강타의 실력은? 진짜 때린 거예요? 진짜 때렸어요. 정말 맞았어요. 정말 강타했습니다. 저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실제로.